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 아, 아니야, 조회야. 가는 거 아니야? 사람들 다 건너! 다 건너고 있다니까? 여기는 그게 없나봐요. 재미있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입을 시켜야지. 와봐 와봐! 여길 안 돼! 우리 애들 저기서 뭐해? 또 사진 찍어. 여자들이랑. 나는 여자들이 밥 먹으러 가서. 아 진짜 여자들이랑. 여자들이랑 정말. 하이! 흥이 있으셔. 사람은 흥이 있어야 돼. 진짜 죽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왜 여기서부터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냐고. 내가 앞에서 이거 국물 한 방울 떨어지기 전까지 다 먹어요? 다 안 먹으면 난 지금 갈 건데. 이거 그만해! 굴마 굴마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. 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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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마. 굴마 굴마 굴마. 굴마 굴마. 스파이크 스파이크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바이 언니는 이 색깔로 하니까 얼굴 다해 보이는 거 같지? 아니 너 얼굴을 갖고도 착해 보이지 않아죠? 어 이 색깔로 하니까 안 보여줘 카키가 봐봐 봐봐 오 잠깐만 두께가 좀 있어 두께가 있어 두께가 있다고 만져봐 잡아 잡아 자 뜯어 보겠어 보라 휴린 소유에게 데뷔하고 3년 동안 쉬지 못하고 고생이 많았다 용돈 좀 넣었다 가식적이야 용돈 좀 넣었다 여행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노다와 조심히 잘 다녀오고 2010년도 잘해보자 얘들아 시스터 화이팅 너희들의 영원한 사장 김제너레이션 김제너레이션 얼마야? 야 반 나눠 줘봐 에이 백만 원 그럼 우리 모두 33만 3천 33만 3천 3,333원 선생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카님 별의 감사 돈 뭔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저희 홍콩 가는데 사장님이 돈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그런데 근데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쓰래 더 쓰고 싶은데 더 없네 영수증 청구하래 그럼 영수증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대박이다 살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내일 홍콩으로 떠납니다 우리 냥이들을 두고 갈 생각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없이도 잘 있겠죠? 잘 있을 거죠? 잘 있을 거죠? 잘 있으실 건가요? 싫어요 싫어요 자기 자주자 엄마 잘 갔다 와요 떨리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도 시스타끼리 처음 가는 여행이라서 되게 설레고 그래요 과연 어떤 우여곡절이 생길지 기대를 하면서 그럼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볼까요? 여러분? 잊지 말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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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그래요. 예, 그래요. 예, 그래요. 예, 그래요. 쇼팅 그러면 안 썼지 않아요, 지금? 우리 애들은 주저기 깼는데 아침부터 무슨 패션, 저기 패션 뮤직비디오 워크를 가나 봐. 아, 이렇게 혼자 게임 플레이어라는 생각이. 미치겠네. 우리 몇 번 게이트예요? 지금 게이트, 게이트. 아니,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지, 우리가 게이트로 가지. 일단 핑키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. 핑키팅을 먼저 해야 돼요? 각자 소린 씨 환전을 하고, 뭐, 로딩을 하고. 아, 소린 씨 환전을 하고. 아, 왜 따라와요? 환전만. 환전은? 효린 언니, 효린아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지고 들어가야 돼요. 아, 어머, 얘 어떻게 할 거야? 오렌지, 포도, 밀크 플러스. 여기 골라, 오빠. 여기 뭔가 골라, 빨리. 여기 중에 여기, 빨리. 어디 있어? 화장실 입은 거 아니야? 우리가 화장실 옷으로 와주냐? 이게 이렇게 말고 딱딱딱딱 짜여져 있어서 그냥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끊어가면 계속 매 끊기는데. 다른 거, 현란을 지, 하죠. 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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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털과 어울리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나 다 어디 갔어? 애교로 와서 피스틱하고 한잔하고 바로 들어갈게. 데리고 와 빨리. 가자. 잘 먹었다. 해가서 효율이 또 뒤쳐줄 수 없지. 반전을 하러 갑시다. 근데 분담을 좀 나눠야 되지 않아? 티켓팅만, 티켓팅만 하면 끝나. 아 그래? 한잔하고 들어갈게 하면 돼. 그래. 왜 여기서부터 디리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냐고? 나는 한잔을 해야 되고 티켓팅도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나눠서 하려고 했지. 멤버들 중에 누가 가장 그런 걸 못할 것 같아? 멤버 중이면 효린이? 효린 언니요. 효린 언니. 근데 효린은 걷는 걸 싫어요. 일단 걷는 걸 되게 싫어하고. 잠깐만, 몇 번이야? 48. 48. 48이면 그렇게 멀진 않네. 레인 안 타고 하지 않나? 아... 세상 3일치 다 걸었어, 나 지금. 뭐해, 언니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는 건데? 1게이트! 이 줄에 쓰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걸어가면 오겠지, 뭐. 아니, 줄 알고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가. 햄버거나 이렇게 해야 돼. 햄버거 집이다, 이렇게. 햄버거 집이다. 난 진짜 가지 말았어야 해. 저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. 이제 홍콩에서도 이렇게 날 것 같은데. 맞아요. 저희가 오늘 좀 이루잖아요. 전 혼자 다니고 싶어요. 아, 인정합니다. 저처럼 걱정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 가야 돼. 재밌어요. 너무 또 수월하면 안 돼. 아, 나 저거 하나 못 살 거야. 좀 이따, 좀 이따, 좀 이따. 좀 이따, 좀 이따. 저리나! 저리나, 가자. 나 여기 한 번만 찍어주면 갈게. 아, 내 갈비뼈. 빨리 올 거야. 그래. 엠.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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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아. Libraries. 오늘은 geez이. 제발. 고맙습니다. 꼭. 네. 난 잘 구해서 쉬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